해발 3,700미터 바위산 중턱. 사람은 발들일 수 없을 것 같은 비현실적 풍경. 하지만 이 척박한 환경에 700년 넘게 뿌리내린 이들이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쏟아진 화산재가 굳은 뒤 기바람에 깎여 만들어졌다는 수백 개의 원풀 바위들. 사람들은 그 단단한 바위산에 굴을 파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여기 진짜 벌집 모양이라더니 너무 예쁘네요. 마을로 올라가려던 길. 저만 반대로 양과 염소를 끌고 내려오고 있는 주민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놓칠까 싶어 얼른 달려갔습니다. 전화에 염소를 마시고 갔습니다. Now, back to ..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 아예 담대에요. 하이도 아니고. 그래. 그쪽으로 빨리! 우리 너무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10, 5개. 10개? 너무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10개 남은 민호에 있는지. 아니요. 만져보면 애들이 화낼까 여쭤봤더니 괜찮대요. 녀석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겁도 많고 운순합니다. 칸도반에 사는 사람들은 관광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축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옛 방식 그대로 농사도 짓고 가축을 기르며 살고 있는 것이죠. 칸도반 마을이 더욱 궁금해진 저는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자마자 뜻밖의 상황과 마주칩니다. 주민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길로 가야겠다 싶었는데 길을 터주어 곧장 마을로 향했습니다. 기념품 등을 파는 입구와 달리 주민들의 주 거주지는 해발 1300m 산비탈을 따라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가는 게 체력자라는 기분이에요. 여행이 아니라 진짜 예쁘지 않았으면 진작에 도망갔을 것 같은 높이에요. 마을도 1300m 높이에 있는데 집들도 다 이렇게 산골에 올라가니까 너무 힘드네요. 할아버지들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침내 마을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단단한 바위에 창과 문을 낸 정겨운 모습. 동굴집은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제법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딱 이쪽 보시면 원래 칸도판 사람들 살던 딱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크게 문지르지 않아도 이렇게 손만 갖다 대도 흙이 확 떨어져요. 시멘트를 바르시기도 하는데 여긴 아직 안 바르셨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딱 1층에 축사, 염소, 향 오는 소리 확 들리고 있고 위층에는 사람들 살던 2층, 3층 집 이렇게 나무문들 보실 수 있어요. 울음소리가 들려서 축사에 한번 와봤는데 지금 문이 걸려 있어서 함부로 열기가 주인분도 안 보이고 해서 아쉽네요. 열어보고 싶은데 오, 똥 냄새 높은 바위 언덕에 삐죽삐죽 솟은 수백 채의 바위 집들 오랜 세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완성한 조각품 현재 칸도판 바위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는 600여 명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생각나요? 어떻게 생각나요? 어떻게 생각나요? 어떻게 생각나요? 아! 아하! 바로 옆집에 동굴집이 또 있습니다. 몇 년 전 상점으로 꾸민 라시드 씨의 집입니다. 여기는 또 부엌 하시던 곳이라서 이렇게 뭐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여기 멧돌이 있어갖고 이거 멧돌이냐고 여쭤봤더니 멧돌 원하면 돌려보라고 하셨는데. 안 돌아갑니다. 집도 이렇게 하얗게 뭐가 칠해져 있는데 바깥에는 좀 중앙색이었거든요. 싱개. 싱개. 인 랑게 숙호 대쉬에 요어설피지로 루시 구조했어요? 루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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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아다. 아, 루시아다. 루시아다. 아, 루시아다. 루시아다. 아, 루시아다. 아, 루시아다. 아, 루시아다. 화산재가 굳어 만들어진 응회암은 쉽게 부서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람이 집으로 쓰기에 안성맞춤인 암석입니다. 지금 여기 천장을 보니까 이렇게 무슨 개미 지나간 것처럼 모양들이 있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걸 다 망치로 쳐갖고 만드셔갖고 이렇게 다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지면 계속 흙이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 중간중간 있는데 이게 원래 옛날에는 수납함이었다고 해요. 수납장 저희도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파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쓰시던 그런 항아리들인가 봐요. 아직도 있네요. 신통하게도 이곳 응회암은 굴을 판 지 며칠이 지나면 단단히 굽기까지 한다는데요. 망치로 조각만 하면 원하는 공간이 뚝딱 완성되는 마술 같은 집입니다. 동굴 특성상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동굴 집은 냉난방비가 들지 않는 천연 친환경 주택인 셈입니다. 신과일로 만들어 신맛이 강한 이란의 대표적 간식입니다. 나라세툰 나야나 카네. 카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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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평소에 먹으면 진짜 눈살이 찌푸려지고 제일 못생긴 표정으로 먹어야 될 만큼 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보다 시지는 않습니다. 살기 가 다신 거에요. 그걸 먹기 위해 그렇죠. 다신 것 같아. 오십시오. 빨리 말려와, 여러분, 잊지 마술이. 한번 하시. 다진 마술이. 커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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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심 좋은 라쉬드 아저씨는 저희 둘 외에도 촬영팀 것까지 홍차를 준비합니다. 각설탕을 차에 넣지 않고 입에 묻습니다. 이것이 이란식 홍차 마시는 법입니다. 차 마실 때 보통 각설탕을 이란에서는 깐드라고 하는데 깐드를 같이 마시고 먹거든요. 한국 각설탕은 홍차 먹을 때 입에 먼저 넣으면 너무 빨리 녹아버려서 천천히 한 잔 마실 시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란 깐드는 너무 좋아서 천천히 적당하게 잘 녹습니다. 차 있는 곳에 이야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칸도반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칸도반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저는 세상에 오고 있습니다. 이 날은? 칸도반에서? 10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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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살아가세요? 제가 살아가세요. 아, 아버지. 3명이요. 5명이요? 5명이요. 5명이요. 6명이요. 5명이요. 그럼 5명이요. like, 나를 받는 시간을 가지세요. 잘 못 받으세요. 700명이요. 8명이요. 제가 칸도반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만난 이 바위도시는 지난 여행을 통해 보고 느낀 칸도반과는 또 달랐습니다. 칸도반에 세 번째 온 거거든요. 여름이랑 가을에 오고 지금 눈 있는 건 처음 봤는데 여기가 산에 올라가는 초입이라서 산골마을이라서 눈이 쌓이니까 경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도 인심이 아직 넉넉해서 좀 그냥 엄마 어릴 적 외갓집 동네 시골 동네 이야기 듣던 그런 기분 같은 기분을 지금 여기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네인 것 같아요. 발 딛는 곳마다 설렘이 가득했던 바위도시 칸도반 그 자연의 걸작을 다시 한번 눈에 담고 저는 여정을 계속 이어갑니다. 놀아줘서 And what is it? Debate 놀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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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